Hello everyone!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여러분, 전국 YBM 모의고사 보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YBM 클래스 수학생 여러분과 전국 YBM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어떤 YBM E4U 종로에서 301호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천명의 수학생분들을 위해서 같이 해설 강의를 향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씩 잘 배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자, 오늘 모의고사 문제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분들도 위해서 파트 5, 6부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핵심을 짚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중에는 완전히 초보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법 용어들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법 용어들을 잘 적었다가 우리 카페나 이런 데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원의 선생님께 여쭤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600강의 그리고 750강의 그리고 990을 위한 강의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RC부터 시작을 해서 LC 그리고 마무리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요즘 2015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 추세 중에 하나는 접속사, 관계사, 대명사들에 대한 지식이 대강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정확해야지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강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쉬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점수가 잘 안 오르죠, 사람들이? 왜? 쉬운 단어들의 다른 뜻을 물어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fair 하면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시중 어휘집에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요금이죠. 택시요금 같은 거, 버스요금 같은 거 이런 거를 fair라고 그러죠. 그러나 fair는 먹거리도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세븐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stage는 무대, 그렇죠? 가수가 올라가는 무대. 그런데 stage가 단계라는 뜻으로 어떤 기간을 stage라고 합니다. first stage 또는 first ph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phase.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간과 그리고 카페 동영상 같은 것들로 가르쳐 드리면 시험에 그대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자, step. 이것은 계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얘가 어떤 단계를 발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다. 이런 말로 measure하고 같습니다. 어떤 measure, 어떤 행동을 취하다. take the next measure, take the next step 이러면 단계를 발달, 어떤 행동을 취하다. 자, rate는 우리가 보통 비율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비율은 ratio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4대 1 이럴 때는 이게 4대 1, 이거 ratio라는 R-A-T-I-O, 이렇게 ratio. 아니면 40% 이런 거는 percentage 또는 proportion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percentage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rate는 정작 실제 생활에서는 요금일 때가 많아요. at an affordable rat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또는 속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at a faster rate,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work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도 되지만 직장이라는 불가산 번사도 되고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나 판화나 아니면 글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서를 여러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을 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유연하게 해석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운동선수로 말하면 되게 힘센 애보다 유연한 애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발력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확성과 신속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백을 정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특별히 문맥상의 어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신 모의고사도 문맥상 어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 여러 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는 어떤 클리닝 캠페인, 청소 캠페인을 시작한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것을 프로젝트라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했을 때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1월부터 우리 YBM 클래스의 대비 특강과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디스나 디즈, 이 디스나 디즈의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을 때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명사들이 뭐를 가르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는 것이 6에서 중요합니다. 자, 7. 문장이 복잡하고 길수록 정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시험이 점점 계속 길어졌죠. 그래서 길수록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되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토익은 Proficiency 테스트라고 해요. 언어에 대한 능숙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이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은 토익 시험은 난이도가 지식이 아주 높아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소화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자,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큰 소리로 이미 이해가 되는 문장도 많이 읽어서 능숙해지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익 시험은 기본적으로 60%는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30%가 중간 정도 단위도고 그리고 10%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해서 600, 700점 되면 60% 쉬운 문제와 중간에서 30%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800, 900점 때가 되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도 빨리 풀어주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문제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seem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은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되는데 그럼 employee를 꾸며주는 말 여기다 넣어야 돼요. You seem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You seem sick. 너 아파 보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eem이 이 형식이야. 이 형식은 뒤에다가 보호라는 걸 써서 앞을 꾸며줍니다. 자, 이때 이 satisfy라는 단어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ed를 붙였을 때 이런 것을 과거분사가 될 수 있어서 과거분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satisfy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정유발 타동사라고 합니다. 감정유발 타동사란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는 뜻의 동사들인데 감정유발 타동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다 할 때 satisfy the pers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을 꾸며줄 때는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인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는데 감정유발 타동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형태를 주로 쓰고요. 사문한테는 이런 형태를 대부분 씁니다.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이런 말로 그리고 satisfactory 이런 것도 만족감을 주는이라는 또 하나의 형태예요. satisf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족시키다와 충족시키다. 그래서 충족시키다에서 나온 형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합격이 됐을 때는 satisfactory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원이 사람이니까 정답을 B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seem satisfied, 만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감정유발 타동사에 한 30, 40개 정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2번에서는 product range가 명사죠. 지금 명사는 앞에 형용사가 꾸며줄 수가 있는데 his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격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격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쓰고 여기 명사 앞이니까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우리가 보통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A에서 참여, 그 다음에 restoration, 복구, 그 다음에 progression은 진행이라는 뜻이에요. progression은 잘 안 쓰는 말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쓰시면 안 되는데 얘는 코드 진행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음악에서.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좀 쉽죠. 그런데 문제 풀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어휘 문제는 전체적인 해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Simon이라는 사람이 Ask Miss Tips, Miss Tips에게 물어봤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과거 이 사람의 상사죠. 그럼 여러분 과거 상사가 뭐를 해줍니까? 추천서를 써주죠. 그렇기 때문에 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험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어휘를 풀어야죠. 어? 편지야. 편지는 못 쓰지. 이러다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이 있을 때 이것만 보고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뭐가? 어휘 문제가. 오케이? 그냥 앞뒤만 보고 빨리 넣어버리면 이게 내가 레고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멸종위기입니다. 요즘 시험장에서. All right. 자, 4번. 주하고 동사 사이는 부사자래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하고 동사가 목적어있죠. 그럼 이 사이가 부사자래요. 왜냐하면 동사는 부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increase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Mr. Barker's Negocating Skills, 협상 능력이 점점 증가했다. Steadly, 얘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꾸준히, 차근차근히 이런 말로 정답이 A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접속사인데 이거 여러분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접속사가 두 개가 있어요. B하고 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Wholes가 시험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Wholes는 반면에 이런 말이고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I like summer.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는 겨울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으로 서로 대조를 나타낼 때 Wholes, 반면에 while, 반면에 other. 하지만 이런 거가 동의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가게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너는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이럴 때 but,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although. 그래서 but하고 although가 어떨 때는 whereas하고 비슷한 뜻이고 어떨 때는 whereas하고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앞에 어떤 모든 어떤 가게에 wellness, health, food, branches 가게의 모든 지점들이 문을 닫았대. 공휴일로 인하여. 공휴일 기간 동안에. 자, 반면에 고객들은 웹사이트로 주문할 수 있다. 자, 이러면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슛이 나왔어요. 슛은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캔이 아니야. 캔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슛이 나와서 쏘가 답이 됐는데 쏘는 그럼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터넷으로 방문해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D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두 개 중에서 둘 다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 되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오프라인 학원에서만 아르켜 드리는 건데 약간 뒤에 있는 게 답일 때가 좀 더 많습니다. 앞에 있는 게 함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어려운 접속사 어휘 문제. 내가 별표 놨죠? 어렵다. 이거예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6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빈칸에다가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동사의 형태를 맞추는 거죠. 제가 EBS에서 10년 전부터 강의를 매년 과거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린 문제 푸는 순서예요. 처음에 동사 잘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다 동사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빠지죠. 그래서 A하고 C는 제거를 하여. 이걸 Process of Illumination 제거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수성농에서 뒤에 수백 개의 고객 서비스 워크샵 이렇게 목적어, 명사가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가져야 되니까 답이 D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처음 토익을 이제 맞먹고 시작해서 이런 단어 수동이 뭐야, 능동이 뭐야, 시제일치? 이게 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쌓아야 되니까 우리 YBM 클래스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또 물어볼 수가 있고요. 좋은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자,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에는 1, 2, 3, 4, 5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형식을 번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형식은 그냥 혼자 쓰는 동사입니다. 혼자 쓰는 동사는 뒤에 부사가 꾸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ogress Rapidly 하면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다. Proceed Directly 하면 직접 앞으로 나아가다. Write Nicely 잘 읽다. Work Collaboratively 하면 협력하여 일하다. Dress Approperly 하면 적절하게 옷을 입다. Drive Carefully 하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다. Do Continuously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구멍을 뚫어서 우물을 파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돼서 제가 아래켜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왜 밑줄 쳤냐면 Work Dress Drive Trail은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됩니다. 그러나 문맥상 적당히 목적화될 게 없을 것 같으면 아, 예. 일형식도 되겠으니까 부사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얘도 그래요. Turn이라는 게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 원래 Turn은 삼형식이 뒤집다 이런 뜻도 되죠. 근데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인데 일형식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화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선 뒤에 부사로 C를 쓰는 겁니다. Turn Sharply가 가파르게 회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 Colliding 무슨 뜻이냐. 사전 봐도 되시겠지만 이게 충돌하다. 벽과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빨리 회전을, 차를 꺾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여기서 앞에 코너가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C가 돼요. Grow Sterely 알아주세요. 차분히, 꾸준히 성장하다. 이런 말입니다. All right. 자, 8번. 8번은 Additional 다음에 명사를 넣어서 주어를 넣는 문제인데 명사 자리 문제죠.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 굉장히 좋은 어휘로 그래서 Gold Star City Tour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그리고 Location We Visit, 우리가 방문하는 위치들에 대한 정보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이거의 주어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Information,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될 수 없고 앞에 어가 없어야 되고 저게 앞에 없죠. Information, Equipment, Advice, Evidence. 네 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리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것도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Information, 장비, Equipment, Advice, 조언, Evidence, 증거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로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요. Support, 지원, 지지, 그리고 Merchandise가 상품, 불가산 명사 되겠어요. 이런 불가산 명사나 기타 정보들은 제 카페 주소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9번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A하고 C 이런 건 그냥 보통 대명사죠. 보통 대명사는 연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B하고 T 이런 거를 관계대면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Step Members가 조고 그리고 Will Receive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문장이 또 하나 들어가야 돼. 여기 동사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해주면서 얘가 얘를 꾸며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주어 자리에는 Who를 씁니다. 그래서 등록한 멤버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Day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Who를 써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D가 되는데 이런 걸 주격 관계대면사라고 해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건 좀 쉬워요. 10번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Donate가 기부하다 이런 말이죠. Money가 돈이죠. 그래서 동사 3형식하고 목적어가 나왔죠. 할 말 끝나면 뒤에는 무슨 자리냐?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Directly 직접 기부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접 웹사이트로 기부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보면 1형식은 뒤에다 부사를 쓰고 3형식은 목적어가 쓰면 할 말 끝나니까 또 부사가 쓰면서 얘가 이제 부사가 동사를 꾸며줍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이 끝나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맨 뒤에 올 수 있다. 이걸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기 때문에 딱 어휘를 본 다음에 아 이게 동사고 목적어가 할 말 끝나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다. 조심스럽게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 5초 정도에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1번 자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는데요. 어휘 문제는 동사 어휘 같은 거는 주워도 봐야 되고 그리고 뒤에 뭐가 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셔틀버스 드라이버 셔틀이라는 것은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셔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셜이 우주 왕복선이고 매점만 갔다 오는 걸 빵 셔틀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농담이고요. 자 여기서 셔틀버스 드라이버가 이게 호텔하고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patiently 이게 부사인데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죠. 그래서 wait가 되는데 이런식 동사입니다. wait for 외부 공항 밖에서 기다려요. 손님들이 호텔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outside the airport terminal for guests of hotel to arrive 그래서 호텔의 손님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공항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wait for 사람 이렇게 되면 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wait for 사람 투 번사 누가 뭐 할 것을 기다리다 이런 말이 되죠. arrange for 사람 투 번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주선해 주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단어들을 자꾸 무시하고 안 보고 이러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쉬운 문제도 틀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좀 쉽게 들어갔습니다. 111번이니까 alright 자 12번 오케이 자 이거는 형용사 자리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명사는 형용사 꾸며주죠. 지금 여기서 F1가 명사고 올해도 나왔었죠. 이 F1가 노력도 되고 사업 이런 거가 되는데 자 대어가 아까 배우신 소유격 형용사로 얘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여기서 또 얘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 B가 형용사예요. exception으로 남다른 노력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남다른 노력 이거를 extraordinary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또는 outstanding 뛰어난 노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죠. 남다른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outstanding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미납된 그래서 unpaid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납된 잔액을 outstanding balance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고수분들은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프라인에서 나랑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301호 식구들도 지금 이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13번 이거는 형용사 어휘 이거는 형용사 어휘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noted하고 notebook하고 noticeable 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한 시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겠고 학원으로 와서 나한테 배우시고요. notable, known, famous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exercise machine 운동기계 나는 이런 거 잘 안 써서 몰라요. manufactured by 어떤 회사에서 제작된 생산된 운동기계들은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씨를 써서 유명하다. 왜? 심플하면서 조립하기 쉬우면서 사용하기도 쉽다. 그래서 노트볼이 유명하다 이런 말이 돼요. 자 noted라는 말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noted는 저명한 유명한 이런 말로 notice scholar 아니면 유명한 학자 이런 말이 되는데 아 취소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noted scholar 이렇게 되면 유명한 학자인데 이거는 사람하고 쓰고요. notable 얘는 사람, 사람을 다 돼요. 그래서 notable writer 이렇게 되면 얘가 유명한 저자 notable difference 이러면 눈에 띄는 차이점 이런 말도 되고요. noticeable 이란 말이 있죠. 얘는 눈에 띄는 이란 말로 noticeable 눈에 띄는 증가 눈에 띄는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사람하고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사람하고는 이 두 개는 사람하고도 쓸 수 있고 그리고 notable 사람하고도 되고 사물하고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noted는 주로 사람하고 쓰고 notable는 사람, 사물 다 되고 notable는 사람, 사물 다 되고 notable는 사물하고 주로 쓴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인데 다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명하다. 이제 시험에서 어떤 호텔은 유명하다? 거기 대리석이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이미 있어요. 문제들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feasible 이거 나오면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feasible 실행하기 쉬운 이런 말이에요. 실행하기 쉬운 계획 이런 거 feasible plan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언어이니까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14번 오케이 자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사명숙이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뒤에 부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사 씨를 넣으면 되겠어요. It is required that you clean your workstation 너의 작업하는 공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해서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동사 어휘 문제인데 자 동사 어휘 중에서 우리가 ABCD에서 이 인스트럭트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사람을 가르치다 이럴 때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목적으로 쳐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사람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 하나씩 빼면서 제거하면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정답이 Relocate가 됩니다. 왜냐하면 Relocate가 이전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앞에 He will be asked 그는 요구될 것이다 뭘로 싱가포르로 이전하도록 해서 답이 애가 되는데 Relocate는 일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돼요. 그래서 이전하다가도 되고 이전시키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전하다가 가능하니까 답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왜 안 될까? Designate 지정하다 또는 Create가 창조하다 창출하다 이런 말인데 얘네들은 삼형식이야. 삼형식이면 뒤에 뭐가 있었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제거하는 게 실제로 점수하고 제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 같은 거는 일단 제거도 같이 하면서 문맹상 맞는 걸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자, 16번 자, 또 나왔어. 관계대면사 그런데 이번에는 Fun World Amusement Park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이 Received more than 4 million visitors annually 매년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리고 나서 휘치를 쓰면 그것은 자, 휘치는 앞에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휘치 그것은 Significantly more 이게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래서 400만 명의 방문객들은 다른 어떤 놀이동산보다 더 많은 수류의 방문객들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서 답이 C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 대시라는 것이랑 화시라는 것이랑 휘치라는 것 이런 거 구분 잘 못 하신 분들 많죠. 토익 옛날에 옛날에 하신 분 다 까먹고 그랬죠. 그런데 일단 대시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면서 될 때 쉼표를 못 쓰고요. 명사수를 만들 때는 여기 명사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어떻게 지금 다 하겠습니까? 제가 다운로드 해줄 수 없고 이런 거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아까 내가 말한 거죠. 요즘 시험은 이런 것도 구분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거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 랭리 호텔 is 랭리 호텔이 랭리라는 데가 캐나다에 있는데 사실 랭리 호텔 is 그 다음에 빈칸 여기서 뭘 써야 될까? 투가 전사인데 투는 전사 투을 쓰는 표현 중에서 여기서 디자인드는 투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뒤에다가 디자인 투부정사 이렇게 써야 돼요. 전사 투을 쓰지 않아요. 자, 이 꽤트는 위트를 쓰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설치된 이렇게 쓸 수 있죠. 작년에도 6번이 나왔고 이건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committed, committed, dedicated, dedicated, devoted 이런 것을 분사 모양을 한 형호사라고 해요. 분사 모양을 한 형호사는 모양은 분사인데 일반 형호사 취급하는 그런 언어의 변천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단어들인데 예를 들면 talented가 재능이 많은 이라는 뜻이죠. experience가 오랫도록 계속 나오고 있죠. 경험이 많은 skillet가 숙련된 이런 것들이 모양은 분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형호사다. 그래서 분사 모양을 한 형호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도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committed, dedicated, devoted 가 헌신적인 이라는 분사 형형 형호사인데 얘네가 전세 다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으로 C를 쓸 수가 있는데 해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편의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호텔은 헌신을 다한다 열정을 다한다 해서 답이 C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118번 여기서 ING 명사라는 걸 또 3개씩 드릴게요. 건물 이런 게 ING 명사 ING가 있으면 원래 동명사나 현재 분사 같은 게 되는데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빌딩 미팅 이런 거 소개팅 이런 거 농담이고요. 자 gathering 몸 세팅 세팅은 어떤 환경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다 ING 명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따로 외우셔야 돼요. 와 선생님 토익은 외울 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리스텐 플러스 Carpet Company is offering 커스터믹 고객들이 제공한다. 4형식 그 다음에 고객들이 간접 목적 그리고 원 원이 나왔으면 이게 한 개니까 뒤에 단수를 쓰는데 원 컴플멘터리 블랭 이랬는데 여기서 클리닝 청소 무료 청소 1회분을 제공한다 해서 A가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 명사가 없으니까 A를 그냥 써서 아 이게 안진본사구나 시험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9번 동사 어휘 문제인데 여기서 정답이 B가 되는데요. 컨펌 이 펌이라는 게 탄탄한 건데 컨펌이 확인시켜주다 확인하다 확정짓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확정짓다 아니면 예약하는 것을 확인하다 이럴 때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의 약속 시간을 컨펌하기 위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제공한다. 요즘 시험에서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인터넷 용어들 나오니까 SNS 같은 거 그러니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컴플라이는 With랑 써야 돼요. 그래서 준수하다는 뜻이고요. 항상 그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들이 너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복습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YBM이 정말 퀄리티가 진짜 높아져요. 이거 알아두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리마인드가 상기시키다인데 사람을 대장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Talk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은 뒤에다가 못 쓰면 안 돼요. 그냥 혼자 Talk to 이런 식으로 전차 같은 거 있어야지 누랑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번 20번은 이 at라는 게 아주 정확한 거라고 쓰는데 Effective at 이렇게 쓰면 어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at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형호선 앞에 써가지고 D를 씁니다. Most effective at removing stains 얼룩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 해결책도 되지만 액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물이 화학액체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얼룩을 제거하는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Effective at 이게 됩니다. Skilled at 어디에 숙련됐다. 어떤 사람이 Good at 무엇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휘로 알아들 필요가 있어요. 자 21번 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모의고사에 나왔지만 시험이 아직 안 나왔거든 우리가 장소라는 게 있으면 Place 자 Place가 예를 들어서 Place가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 근데 어떤 행사를 하는 장소를 우리가 venue라고 그래요. venue 그리고 어떤 공사 같은 거 하는 걸 사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둘 다 Place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Find a different place 이렇게 말을 해두고 Find a different location 로케이션이 위치도 되지만 장소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없잖아. 그런데 venue가 바로 행사 경기 공연 회의 같은 거 하는 장소를 venue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YBM E4U 종로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강의실이 360석입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면 그게 venue가 되는 거예요. 6에서도 굉장히 잘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이트는 공사나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 사이트 공사 현장 일시할 때 많이 나오고 엑스런스 사이트가 사고 현장이죠. 근데 걔는 잘 안 나와.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사고 아니면 암 말기 이런 걸 안 내요. 그런 거 몰랐지. 그래서 막 쓸 뻔 내용은 잘 안 내요. 그래서 사고 때문에 교통체증은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사이트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대형 행사 같은 거 아니면 올림픽 사이트 이런 거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토익 공부해서 취업하고 승진하고 이런 거였지만 사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거 같이 알아두리라는 얘기죠. 화이팅. 자 답은 B가 됐습니다. venue. 오케이. 자 22번 와우 이게 뭡니까? 이거 제가 원래 인강에서 많이 해주는 건데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건데 이거 내가 창시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I grew up in the state for 15 years.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Y 배우면서 제가 13년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그냥 표를 만들어버렸어. 이거 내가 개발한 거니까 많이 퍼뜨려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기간이 나오면 무특정 기간인 게 있어요. 무특정 기간은 그냥 기간만 달랑 있는 거야. 5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는 for in within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for 5 seconds in 5 seconds within 5 seconds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정 기간 이제 언제인지 아는 기간인데 앞으로 3년 for the next 3 years 앞으로 3년은 토익으로 해라 뭐 이렇게 for the next 3 years sorry 미안합니다. 3개월 for the next 3 years during the next 3 years throughout the next 3 months over the next 3 months 이게 다 된다고. 이게 제일 많이 원래 옛날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이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맞추는데요. 그런데 이거 알고 있으면 3초만에 맞추는 거예요. 자 기간에 내포된 일반 명사가 뭐냐. 삼겹살 이런 건 안 됩니다. 삼겹살은 기간이 없어요. 전쟁 이런 게 기간에 내포된 명사죠. 그런데 아까 내가 전쟁 같은 거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콘서트 이런 거 회의 이런 거 수업 이런 거 인강 이런 게 바로 기간에 내포된 명사인데 그때는 이 두 개만 됩니다. 드라웃하고 오버 아아 조잉하고 드라웃 여기 두 개만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 데이 이렇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날인데 이게 행사란 말이에요. 정답이 D가 되는데 얘가 바로 기간이 내포된 명사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전반에 걸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D가 됩니다. 오케이. 자 123번 동사 어휘 자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사 어휘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점수 변별력한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어휘가 몇 가지가 있어요. apart from 외에도 이거 apart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파트 아닙니다. apart가 따로라는 부사에서 나오는데 apart from은 전체사에요. 별도로 그 다음에 텐덴씨 알아야 돼요. 경향 얘가 투명사에서 수식을 봤거든.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과는 별도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심편하는데 뒤에 문장을 해석 안 하면 별도로 읽을 못합니다. 뒤에서 Mark Jacobson is one of Bolton Energy's most impressive skills. 자 가장 훌륭한 인상 깊은 그런 영업사원인데 자 그럼 영업사원인데 제외하면은 뭘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Forget 이게 왜냐하면 뭐가 나쁜 게 여기 좋은 거니까 여기 나쁜 게 와죠. 그것만 빼면 얘는 완전히 짱이니까 근데 뭘 빼 고객들의 이름을 까먹는 아이고 이거 되게 큰일 났네. 고객들의 이름을 까먹는데요. 참 문제네요. 고객들의 이름을 까먹는 경향 외에는 아주 훌륭한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인데 내가 보기엔 고객들의 이름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apart from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빼고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좋은 게 있으면 여기 나쁜 게 있어야지 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요즘 시험의 가장 큰 추세입니다. 요즘 시험하면 언제부터 최근 2년간 시험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변별력을 위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줘요. 여러분 forget 이거 쉬운 단어잖아. 근데 틀렸지? 그치? 그러니까 토익 시험은 쉬운데 틀린다니까. 이거 미국에 가면 맨 처음에 이민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거에 숙제 안 했을 때 I forgot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틀린단 말이에요. 자 왜? 다른 단어들이 헷갈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자 입사 한번 이거 전사 자리죠. 그래서 전사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 정지시키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before가 전사 before는 전사 접속사 이것도 되고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도 돼요. 후치주지 부사 I saw it before 이렇게 되면 전에 본 적 있다. 이것도 되니까 참고를 알아주시는데 before returning to head office in Calgary Calgary에 있는 본사로 되돌아오기 전에 해서 before가 전사니까 이런 ing 모양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동명사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전사가 아니니까 탈락 자 125번 자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선생님 근데 이제 계속 달리다 보니까 똑같은 데 또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토익이 원래 그래요. 같은 유형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같은 유형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while이라는 말 다음에 주어동사를 써서 동사를 넣어야 됩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동사 확인하시고 수일치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일치는 제거하는 거 없어. 그래도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수동동에서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죠. 왜? 지금 여기서 ABC가 다 능동이라는 거야. 얘가 현재 얘가 현재 시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야.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면 아 내 600강이 들으면 완전히 해결되는데 근데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사실 I live in the states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다가 하버드에서 석사를 완전히 다 끝내고 박사과정 인형하다가 아르바이트로 할머니가 펼쳐져서 우리나라 왔다가 YBM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 수삼전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실 우리 인강에서 정확하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요. 자 D 얘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It's being repaired 얘가 수동이죠. 이렇게 비동사 모양 아무거나 이런 거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이렇게 오면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동이 되는 겁니다. 수리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이 돼요. 자 여기서 또 CJ는 생각 안 했죠? 이제 CJ는 필요할 때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26번 Blanker Lack of Management Experience 자 여기서 전치사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쉼페아페 이렇게 명사밖에 없으면 전치사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 전치사가 명사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지금 전치사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Regarding 관하여 Active 제외하고 Accept는 뺄 수 있을 때 써야 돼요. I like foods Except Kiwi Kiwi 빼고 모든 과일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Accept 안 됩니다. 자 답이 Despite인데 경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Offer 제공되었다. 관리 직책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어 D 자 27번 오케이 자 병력구조 문제입니다. 병력구조는 이 End가 등위 접속사라는 건데 등위 접속사 병력구조예요. 자 여기서 지금 At the end of each year Telco Sales Incorporated Awards 자 어워즈가 동사입니다. 상으로 내려준다 Bonuses to staff who have displayed 보여준 가장 많은 Commitment 아까 Commit했지만 열정 헌신 그리고 End 병력구조로 Professionalism 자 Professional 직업 가산명사 Professional 이거 중요한 건데 전문적인 이런 말도 되지만 얘가 직장인이 되는데 토익에서는 가산명사로 그래서 토익 시험 이게 원래 전문가 뭐 이런 거 번호사 이런 걸 말할 때 쓰는데 토익 시험은 그냥 모든 직장인을 Professional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산명사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자 Professionalism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떤 생각을 말하죠. Ism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직업의식을 우리가 Professionalism 직업의식과 Commitment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Alright 자 D 128번 자 여러분 강의할 때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중히 하겠다. 이런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요즘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학원 강의할 때도 좀 되도록이면 재밌게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는데 그러면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좀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겁니다. 좀 너무 핑크하면 이해해 주시고 자 128번 오케이 이 문제는 명사 어휘인데요. 이게 좀 길잖아요. 길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씩 해체를 해보면 Investors whose contributions prevented the closure of the Paxo Incorporated Chemical Plant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관계되면서 저리인데 Chemical Plant 앱트를 폐쇄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했다 예방했던 투자자들이 I'm about to take a tour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공장이 폐쇄되는 걸 막아줬어요. 고맙지. 그러니까 투어를 하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로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With Operation Manager와 같이 투어를 해주는 거야. 고마우니까 와서 구경해라. At the 그럼 어디에서 At는 원래 장소랑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를 넣어야 되는데 와 이거 Contribution 기부금인데 이거 비슷한 거 도네이션 쓰겠다. 이러면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오? 이거랑 비슷한 말 여기 있네? 이렇게 매치시켜주면 안 돼요. 토익은.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다른 말로 바꿔야 되니까 답이 C Facility가 됩니다. 자 129번 자 이게 부사 어휘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비곡 같은 거 공부할 때 배우셔야 되는데 S하고 S가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이거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여기 넣는 걸 넣어야 돼요. 자 이때 여기서 Early라는 게 부사로 Early가 얘를 꾸며줄 수가 있죠. 일찍 Step Down 했다. 이게 Step Down이 물러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CFO가 어떤 회사에서 그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데 이르면 다음 달 물러날 것이다. 이런 말로 Early가 꾸며줄 수가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온리나 이런 거 넣으면 물러나기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난 물러나기만 할게. 돈은 줘. 뭐 이러면 안 돼. Nearly가 거의 Often 자주. 여러분 자주 물러나는 거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풀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죠. 왜? 필이 안 오죠. 느낌이. 느낌이 안 와요. 요즘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학생들이 되게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토익 시험에서 고생할 때 보면 나름 영어를 많이 접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지식으로 판단해서 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Step Down Early 이게 가능하죠. As early as next month 이름은 다음 달에 이런 말이고요. As often necessary 필요한 만큼 자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표현 가르쳐 드립니다. All right. 자 130번 여기까지 지금 지루하지 않게 잘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 한 문자 한 문자 할 때마다 여러분의 꿈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졸렸었으면 다시 눈 뜨고 아니면 자고 나서 더 들어요. 자 in order to test the blank 명사 어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 표현들 이거 다 중요한 어휘들인데 이제 Addisiveness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요즘 Addisive가 요즘 잘 나와요. 접착제에. 근데 Addisiveness는 접착력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C 이걸 넣어야 됩니다. When database system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다. 이게 좋겠죠. 그래서 C 어휘 문제입니다. 이건 살짝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문맥에 볼 필요가 없어요. 131번 전체 어휘 요즘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년에 한 문제씩 전 국민이 틀리는 문제들이 바로 전체 어휘 문제인데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길을 따라 걷다 이런 말이에요. 점점 내려가다가 아니라 길을 따라 그냥 걷는 거예요. 자 패스트 하스프로 병원을 지나서 패스트가 여러분 명사로 과거 형호사로 과거의 이것도 되지만 전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opposite 얘는 맞은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원래 형호사로 반대라는 뜻이죠. 근데 맞은편도 돼. 자 여기서는 지금 정답으로 T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Royal Meriton Museum Can be found 자 어떤 박물관은 발견될 수 있다. 처스트가 막 어떤 어린이 병원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T가 정답이 되죠. Between 같은 경우에는요. Between은 뒤에 복수나 두 개가 와야 돼요. Between A&B A&B 사이에서 그래서 안 되고 드래그는 아까 말했지 기간이 내포 되었는데 병원은 기간이 내포 되지가 않아요. 병원 동안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제거하는데 문제는 Down이에요. Down은 따라서인데 Down the street Along하고 비슷한데 거리 거리하고 병원하고 뭐가 다를까 긴 거만 쓸 수 있어요. Down Down the river Down the border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병원 지나자마자 이태에서 패스트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거죠. 여러분 반타작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타작이 뭐야. 더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들 그렇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All right. 자, 132번 이 문제는 어휘 문제죠. 우리가 지금 어휘 동사 중에서 Advice라는 동사가 있는데 Advice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에게 뭐뭐 하도록 조언해 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Ask 사람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Request 요청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뭐하도록 인스트럭 지시하다 또는 가르쳐주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Advice 같이 사람을 뒤에 오는 단어들은 사람이 앞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수동이 되고 뒤에 이 투번사가 붙어요. 지금 여기 모양이 뒤에 투번사가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Electronic Device를 Turn Off 하도록 직원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해서 답이 여기서 Advice가 되는데 조언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C가 됩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쓴 다음에 투번사가 쓴 동사를 전문용어로 준사역동사라고 그래요. 준사역동사 중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Advice가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해서 C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넣어서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10초에서 15초 내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동사들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133번 전사역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봉투는 이누스다. 그래서 A 이러면 그냥 우연히 맞춘 거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봉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쓰면 On the envelope 이럴 수도 있고요. 봉투와 함께 다른 걸 전달하면 With the envelope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험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봉투는 인스니까 다음은 인스야지 그러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리는 비주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공된 봉투하고 전사를 써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동봉할 때 그 안에다 넣으니까 인이다. 이렇게 가야지. 더 정확한 겁니다. 전사에 대한 강의들은 이제 우리 인강에도 제가 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전사구가 같이 합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동사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고 책상에 나왔어. 그런데 플레이스가 놓는 거니까 그럼 책을 놓는 건데 어디다 놓을까? 책상 위에다가 놓겠죠. 책상 밑에 아니라 그래서 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온 더 데스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데스크는 온 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데스크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영수증이 나왔어. 그 다음에 폼이 나왔어요. 폼은 양식이죠. 그런데 여기 어태치가 나왔어. 그러면 어태치가 첨부하다니까 여기서 폼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방향에 있으니까 전사 툴을 쓰는 거죠. 자 로션이 있어. 피부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어플라이란 단어가 있는데 어플라이는 여러분 바르다 붙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르다 붙이다 적용시키다. 그런데 어플라이 때문에 툴을 쓸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 A to B 그런데 피부는 표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온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션을 피부 위에다가 발라야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따르다 이게 나왔어요. 따르다 뭘 따라 그러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커피를 따라 그러면 따르다 때문에 툴을 쓰는데 컵이 있어. 컵이 있으면 이 컵은 그 안에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인을 쓰는 거야. 컵 때문에 인 쓰고 포어 때문에 투 써서 인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는 연결을 해주는데 명사를 연결해 주면서 뭐랑 연결해 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동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동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토익 시험을 잡으려면 이 명사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뭐를 꾸며주는지를 같이 보고 그 관계에서 의미를 생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외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 강의를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상 여기서 왜 애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내부 공간이 있죠. 그런데 앞에 인클로즈가 그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34번 문제는 명사 자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have 다음에 have가 동사니까 뒤에다가 목적으로 명사 퍼미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락을 가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시가 정답이 됩니다. Any staff members who wish to go home early 조퇴하고 싶은 직원들은 언제 12월 24일 날 왜 그때가 언제 크리스마스 이후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찍 집행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은 have permission to do so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럴 때 have permission 해서 시가 됩니다. 선생님 나 이거 빨리 풀다가 애 있었는데 그런 걸 레고족이라고 그러는데 레고족은 모양목을 빨리빨리 have pp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have는 pp만 있는 게 아니라 have two plus 동사 원형도 있고 have 다음에 명사도 있고 그래요. 요즘 시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거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A를 쓰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A를 쓰면 뒤에 목적으로 뭔가 뭐를 허락했는지 써 있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가 정답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145번은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표현 자체를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비교급이죠.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비교할 때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죠. compare가 여러분 3형식으로 비교하다인데 주로 3형식으로 99%. compare A to B 또는 compare A with B 이렇게 쓰는데 3형식은 거기 목적이 없으면 수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수동 형태로 C를 쓴 건데 compare to compared with 이거 외워도 되는데 뭐가 비교될 때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비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가 비교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표현 그리고 똑같은 말이 in comparison to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될 때 전통적인 차들과 비교될 때 하이브리 차들이 더 연비가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136번 이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인데 부사 어휘는 이제 꾸며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if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even if라는 말 들어봤죠. 심지어는 뭐뭐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가 됩니다. meanwhile도 부사인데 당분간 이런 말이고요. furthermore도 부사인데 게다가 이런 말이고요. 얼른 쓰는 부사가 아니에요. 접속사니까 접속사 두 번 이렇게 같이 포개해서 쓰려면 뒤에 절이 하나 또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기서는 B가 됩니다. even if가 심지어는 뭐뭐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even as가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뭐하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쓸 때 쓸 수가 있어요. even so는 시험에 요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연결어가 아니고 그냥 혼자 쓰는 말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표현들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워지면 찍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찍기라는 것은 여러분 찍는 거 말고 내가 어떤 게 나올지 적중하게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많이 쓰는 거 많이 해주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가의 근데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 301호 식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137번 137번에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이 어플로브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어플로브는 승인하다 이런 말이에요. 3형 수기일 때 어플로브가 1형 수기일 때 어플로브, 어플로브가 찬성하다. 근데 여기서는 인사과장님이 반드시 모든 부서에서의 쉽 스케줄 그래서 교대 근무시간 일정을 승인해야 하는 데서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뜻들도 좋아서 제가 써놨으니까 알아두신데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나 어그리 썼대. 어그리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도 하는데 페이스북 우리 연구소 페이지에서 어그리가 1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그리, 동의하다 무엇이 동의하다 이거 어그리가 with나 two 같은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1형식 동사는 대절 같은 거 투 동사 이런 거 쓰는데 그 왜 그런지 내가 페이스북 영어 연구소 페이지에다가 써놨으니까 배동이 있죠. 이게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가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특별히 reply 이런 거 react 이런 것도 다 1형식이거든요. 1형식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꼭 여러분이 1형식 동사에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8번 자, 명사 어휘인데 이거 다 되기 좋은 어휘예요. agenda 이게 의제 일정 이런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어휘인데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답이 B입니다. 왜? opening ceremony가 개장식 예식 이런 말이니까 요즘 시험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과거에 안 나왔던 어휘들이 내는데 근데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 나와요. ceremony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도서관 개관식 이런 걸 opening ceremon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39번 오케이 자, 이거 사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건 좀 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industry experience가 업계에서의 경력 그리고 academic qualification이 그 사람의 공부한 배경 이런 걸 academic qualification 어떤 학위를 가지고 뭘 전공했는지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이 relevant를 썼을 때 해당되는 경험과 공부 배경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죠. pertinent가 요즘 굉장히 잘 나와요. relevant 비슷한 말이고 관련된 학력과 배경 이렇게 돼요. 경력 related 이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0번 문제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원래 요즘 시험에 이렇게 짧은 단어들이 훨씬 더 어려워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번에 좀 욕심을 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much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불가상 명사를 꾸며줄 때 much money much water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이런 말이죠. much water 많은 물 much money 많은 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much는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후치수식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게 뒤에서 꾸며주죠. 동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토익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급을 앞에서 꾸며줘요. much better much mo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뭐예요? enough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much enough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탈락이 되겠어요. 자, well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예요. 이런 걸 후치수식 부사라고 제가 인강에서 다 가르쳐드리죠. 제 인강은 다른 강의들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생님들과 전국에 제가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드리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찍었는데 이 well이라는 것들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well은 뒤에서 꾸며주는데 you did it very well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 후치수식 부사라고 그래요. well은요 전사 앞에 올 수가 있어요. well before well after well above well below 이렇게 되면 훨씬 전에 훨씬 이후에 훨씬 이상 훨씬 이하 well beyond 훨씬 넘었다 이럴 때 쓸 수가 있는데 정도를 나타낸 전사를 앞에서 강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well이라는 것은요 과거 분사 앞에 올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동이 됐을 때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이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well done 지금 배고프니까 고기 먹고 싶었나요? well done 잘 익은 잘 된 well set 잘 말했다 well made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과거 분사 앞에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안되고요 자 off는 부사로 자주 빈도 부사라고 그래요 자주 반복할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는 자주라고 꾸며주는 게 안 어울리죠 자 이 quiet라는 꽤 이런 말인데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요 이 quiet은요 원래 fairly 꽤 very 이거랑 비슷해서 상대적인 용서나 부사를 꾸며줍니다 quite nice 이렇게 quite beautiful 이렇게 그런데 quiet은 not이랑 결합해서 아직 남짓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 레고족 분들이 only를 써요 not only 이거 유명하니까 근데 이거는 not only는 뿐만 아니라 뒤에 버릇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오답이고요 답이 B인데 not quite 나오니까 10시간 남짓 10시간 약간 모자라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트 2에서 LC에서 are you done? 너 끝났니? not quite 이렇게 말하면 아직 이렇게 되죠 화장실에서 두들겨 너크를 해 그래갖고 are you done? 끝났니? not quite 좀 기다려 이런 말이 돼요 OK? not quite 근데 여기서 not quite enough 이렇게 되면 충분하기에는 약간 모자라다 이런 말이 돼요 10시간 남짓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고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not have quite enough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C가 되는데 이 문제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서 지금 나머지 제거하고 가장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느낌으로 할 수 없고 이거 아니까 다음에는 맞출 수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quite 같은 경우에는 quite loud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꽤 큰 이런 말로 quite은 일반적인 형용사 웬만한 거 다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quite quickly quite rapidly 꽤 빠른 속도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quite이라는 말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상대적인 형용사나 부서 앞에 쓸 수 있고 not quite이라는 패턴이 있다 여기까지가 파트 5이고 문제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자세히는 못했지만 여러분 복습하면서 공부하시고 제가 높았으면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파트 6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읽어주고 문맥을 파악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rasmus Online Marketing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To improve 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너의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And 이런 걸 등이 접수자라고 그래요 병렬구조를 만들죠 여기서는 지금 내용상 Improve랑 대칭이 되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으므로 답이 C가 됩니다 너의 온라인에서의 Presence Presence가 존재감인데 존재감을 강화하고 그리고 너의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게 두 개가 매칭이 되니까 여기서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서도 빈칸에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가 좋겠죠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지 병렬구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써놨듯이 Improve your company's image 이것과 Strengthen its online presence 이 두 개가 같이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투에다가 걸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Strengthen이 동사예요 EN이 붙으면 주로 삼형식 동사가 되고요 이런 식인 것도 강한 혹은 있습니다 월슨 같은 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앞에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이 회사에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에서도 또한 비슷한 이야기로 추가를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추가할 때는 Additionally 게다가 In addition 더불어 게다가 Furthermore Moreover 그리고 플러스라는 전사도 부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답이 B입니다 여기 뒤에서 아주 좋은 어휘들이 많아요 지금 이 질문 저도 마음에 굉장히 드는데 We can advise you on the best ways to improve your company's visibility 자 토익 시험에서 이 visibility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될 때가 굉장히 세븐해서 많은데요 이게 가시도라는 뜻으로 운전할 때 가시도 안개 때문에 안 보일 때 그럴 때 poor visibility 이렇게 많은데 회사의 인지도도 돼요 굉장히 좋은 어휘예요 그래서 회사의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말이 되고요 인터넷 서치하고 서치 엔진과 SNS 광고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것도 다른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이런 것이 추가되니까 B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However는 하지만 이것도 잘 나와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Neverless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덜레스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controus는 그네 반하여 이런 말인데 이런 것들은 문맥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는 논리적 연결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앞에 해석 잘하고 뒤에 해석 잘한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했다고 이번 시험에 그냥 이거 넣어주면 역시 배동이 하고 넣어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석을 하셔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죠 정확하고 신속한 해석 이것이 가장 토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 이 토익 공부하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 빈값만 본다면 빨리빨리 넣어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실패를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석 달 후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정식으로 실력으로 승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컨택트가 동사니까 목적격으로 어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어스가 바로 Erasmus Online Marketing 이라는 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락하라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건 좀 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문제 중에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한 개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142번 바로 방금 전했던 논리적 연결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이 질문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문장에서 Thank you for writing to us regarding the problems you are having with your new GEM P80S DSLR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 DSLR This DSLR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에 관하여 너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 예 지금 당신이 고객이니까 주문했다 해서 여러분 중에서 A 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출제자가 사진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사진 카메라 산 사람한테 사진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Photographs가 명사고 You가 주어면서 Which가 생략되면서 Photographs which you provided 해서 답이 너가 제공했던 해서 답이 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거 Order 주문했던 이걸 썼거나 구매했던 이걸 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Photographs가 아니라 카메라였다면 너가 주문했던 카메라를 우리가 검사했다 이건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카메라를 샀고 그 문제를 사진을 보내서 의뢰를 한 거예요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너가 제공한 사진을 보고 보자면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답이 D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참 재미있는 문제였죠 카메라를 산 사람에게 사진 너가 제공해서 받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가 되겠어요 두 번째 On Occasion이 가끔씩 이란 말인데요 가끔씩 Customers Encounter 직면한다 이런 문제들을 렌즈에 관해서 새로운 렌즈를 갈아 끼울 때 켜놓고 갈아 끼우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었고요 In your case 너의 경우에는 하지만 I think that you will be able to deal with 이 문제 여기서 문제라는 말을 우리가 Matter라고 합니다 Matter Issue 또는 Problem 이 문제를 너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고객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All right 이건 문법적인 문제죠 여기서 Before가 전사가 될 수 있어요 Before 그래서 Before가 전사가 될 수 있는데 전사는 뒤에다가 명사나 동명사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가 됩니다 자 우리가 Before하고 After하고 Since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 개는 전사 되고 접속사 되고 얘네들이 접속사 할 때는 주호동사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뭐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절대 그런데 얘네들이 전사 할 때는 명사나 동명사 쓰기 때문에 ing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매달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Byflow 동명사가 1년에 3,4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By라는 전사 다음에 동명사 쓰면 함으로써 어떤 동명사나 명사가 오래 들어서 중요해지는데 어떤 명사 뭐 하자마자 어떤 delivery 또는 어떤 동명사 어떤 delivering something 이렇게 쓰면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Without 동명사가 하지 않고 그녀는 하루종일 웃지 않고 살았다 She spent a day without smiling 이렇게 되죠 동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건 공식적으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P4 동명사 쓰면 여기서 렌즈를 부착하기 전에 디바이스를 꺼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ll right Question 147-149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노티스가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노티스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When preparing to clean the fire 이건 좀 어려워요 네 개 질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실용적인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는 라면 스프 넣어서 계란 탁 파송송 이런 것도 나왔어요 라면 끓이는 방법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일상적인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엌에서 파이어를 세척하는 준비를 할 때 Please take the proper precaution 올바른 안전 예방 수칙들을 취해라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injury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 pair of heat resistant gloves 열을 방지해주는 장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Fire station에 가면 있다 부엌의 직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정답 D This 이것들 이걸 지시대명사로 그래요 지시대명사는 바로 앞문장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할 때 단수면 This 복수면 Thi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ut This 이것들을 착용하시오 해서 답이 D가 됩니다 만약에 주어제라면 데이라고도 여기서는 댐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어요 댐 여기다가 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없죠 그러면 This 이것들 이것을 써서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앞에서 카페하고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페하고 레스토랑들은 이럴 때 다음 문장에서 This 이렇게 넣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지문을 보면 Turn off the fire and position the filtering machine underneath the vet 자 배트는 원래 기름 같은 걸 받아주는 통인데요 여기서 파이어를 끄고 필터링 machine을 기름통 밑에다가 넣어라 To catch 뭐가 기름통이 모아도록 파이어에 있는 기름을 잡아줄 수 있도록 Open the valve beneath the vet 배트 밑에서 벨브를 열어라 To release the all of old oil 옛날에 있던 기름들을 다 뺄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 접사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요 부사절 접사 중에서 When While If Although As Once Unless Until 이렇게 8개만 이렇게 8개만 주하고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사절 접사는 그러면 안됩니다 Because 나 Before After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얘네들은 주하고 비동사 생략하면 보호만 남죠 보호자리에 형사 넣으니까 또는 ING 형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G PP 또는 전사구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If it is necessary 그럼 필요하다면 If it is possible 이러면 가능하다면 If sleeping 자고 있다면 If tired 피곤하다면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Necessary 형사만 있으니까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A하고 C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Other necessary 는 필요하지만 이란 말이고 If necessary 는 만약 필요하다면 인데 해석상 만약 필요하다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작은 때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음식 찌꺼기 Alright 자 48번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Once the oil has been drained Drain이 배수가 되다 그런데 기름이 다 빠지면 통으로 다 빠져버리면 통에서 빠져버리면 Check the blank on the digital display 자 여기서 더가 나오는데 이 더 무엇 이게 명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확인할까 자 그 뒤에서 만약에 It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문맥상 명사 O인데요 T도 봐야 돼요 It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50도라고 쓰여있으면 Read가 원래 읽힌다라는 뜻의 동사로서 쓰여있다라는 뜻도 돼요 이런 건 좀 어렵죠 Read 읽힌다면 이런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계측한 걸 Reading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럼 50도니까 뭐예요 답이 여기서는 B가 되겠죠 Duration 기간 Temperature 온도 Price 가격 이거 다 아시는 거죠 Duration 중요한 말이에요 기간 그런데 여기선 온도가 계기판에 있는데 그것이 50도나 그 이하로 만약에 읽힌다면 안전하다 너가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로 답이 B가 됩니다 이 질문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죠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냈습니다 온도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문맥을 같이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Alright 자 그 다음 Questions 150 to 152 Refer to the following 이메일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150번 문제에서는 문맥상 동사 어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지금 Thanks for working on the diagram 자 diagram이 도표 표 That show your work project 우리의 work progresses 우리 일의 과정들 그리고 절자들을 보여주는 Work processes and procedures 과정과 절자들을 보여주는 도표를 작업해 줘서 고맙다 I'm very impressed 아주 감동받았다 너가 자 Submission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Submission이 사전에 여러분 찾아보지만 순종 복종 이렇게 나와 있는 사전도 있는데 이건 진짜 조선시제 때 말이죠 그러니까 Submission 순종 복종 이 순종 복종 쓰는 시대가 아니요 요즘은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항상 나올 때 제출물 기고물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너가 제출한 것을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확실히 자 댐이 바로 이 Submission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가오는 우리 직원 책자 업데이트된 버전에다가 버전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인이 있고 얘가 꾸며주니까 포함시켜주겠다 이런 말 제출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에서 However 하지만 I think 내 생각에는 Some of the diagrams depicting our sales strategy 판매 전략을 묘사하는 일부 표들은 R2 자 이 2는 너무라는 말인데 얘는 주로 부정적일 때 많이 쓰죠 아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럴 때도 쓰지만 그 묘사도 그렇게 좋은 거 해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의 리크루트들에게는 자 이게 뭐야 새로 모집된 직원들에게는 너무 뭐가 어떨까 이번 시험처럼 너무 어렵죠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번 모의토익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좀 어렵죠 당연히 이게 학습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시험보다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학습효과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A는 감정유발 타동사 아까 101번에서 제가 좀 말해줬죠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3109들은 다 알죠 얘는 사람하고 쓴다는 거 그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답이 뭘까 답이 뭘까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스메틱 퓨드라는 걸 아르켜 드릴게요 스메틱 퓨드가 의미의 영역이고 제가 원래 그리스어 라틴어 해석학 신약학 성수학 전공 박사학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단어들에 대한 의미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문맥상 바뀌는데 토액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 한 개만 제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인강에서 소개시켜드리고 학원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데요 인강에서는 기본적인 걸 소개시켜드리고 학원에서 좀 복잡한 걸 다 해드립니다 얘가 시험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시험 전날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10년 전에는 단지라고 나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 스포츠 단지 쇼핑 컴플렉스 쇼핑 단지 근데 얘가 형호사로 복잡한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컴플렉션 그래서 ING 붙이면 IOM 붙이면 얘가 안색으로 시험해 14년 전에 나왔어요 Natural 컴플렉션 자연스러운 안색 이렇게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복잡한이라는 형호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컴플렉케이티드라는 복잡한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갑니다 얘는 분사 모양을 한 형호사인데 얘는 나쁘게 복잡할 때 꼬여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좁게 복잡할 때 나쁘게 복잡하셔도 돼요 이거 얼마 전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터키에 가서 성당을 딱 봤어요 소피아 성당을 봤는데 와 되게 복잡해 터키 현직인한테 와우 It's very complicated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많이 꼬여있네 얘기가 되니까 칭찬할 때는 컴플렉스를 써야 됩니다 와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자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복잡한 구조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complicated situation 하면 많이 복잡해진 꼬여진 상황인데 일단 나쁜 뜻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안 좋은 뜻으로 컴플렉스를 답으로 complicated를 씁니다 컴플렉스도 돼요 이게 답인 이유는 뒤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뒤에 가면 자 뒤에 가면 여기서 다이그레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복잡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서 앞에서 complicated를 쓸 수가 있는 거죠 all right 자 여기에서 in collaboration with는 기본적인 어휘 문법 문제로 원래 전사가 앞뒤로 나오면 명사 넣는 경우가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거의 99% 그랬어요 자 전사 어휘 문제인데 단어 3개짜리 전사로 in collaboration with in cooperation with in conjunction with가 결합하여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이런 말이 되고요 in partnership with 비슷한 말로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in collaboration with가 어떤 assistant 조앤 라이트와 같이 협력하여 네가 일하면 어떨까 이런 말로 답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그레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all right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 여러분 문제까지 봤습니다 오늘 제가 파트 5부터 6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좀 자세히 못하고 정확하고 아주 쉽게 하는지는 못하지만 이게 학원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핵심들을 딱딱딱딱 아래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지문을 가지겠는데 7이 많죠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대표성 있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7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questions 168-171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기사 이게 기사죠 자 파트 7도 여러분이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없는 부분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읽은 다음에만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데 그런데 단 조금 어려워진다 약간 길어진다 이럴 때 답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는 꼭 봐야 되죠 왜 처음에 안 보면 누가 못 썼는지 몰라요 The President of Zernan Construction 건축회사 이랍니다 Cecile Hansen Cecile Hansen He has announced 발표했다 Ted His company has been selected to build Wilmot Super Mall 자 여기서 Wilmot라는 Super Mall이라는 것을 짓도록 되었는데 심폐오피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토익에서 요즘 추세에 접속사 연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심폐오피치 심폐오피 이런 식으로 관계사가 나와서 문장이 길어지면 그 부분에 답이 있을 확률이 한 70%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Become the largest 최상급 아주 중요해요 Part 7에서는 최상급 서수 이런 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토익은 이 사람이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그리고 논리입니다 그리고 순서죠 사건의 순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수동행정동인지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런 관계대명사와 최상급 서수 이런 것들이 바로 순서 그리고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가장 큰 쇼핑몰이요 완성됐을 경우 아까 RC에서 파이브 할 때 업법 명사가 하자마자죠 그래서 완성되자마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될 거니까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 완성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선생님 문제도 안 보고 그냥 지문부터 봤는데 이게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초보자는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보기는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먼저 보고 이걸 막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름이 돼서 모기가 있잖아요 그럼 모기 두 마리가 집에 있어 걔네들 잡기 되게 힘들어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근데 모기가 30마리 있어 그럼 방역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잡으셔야지 이렇게 막 두 개 찾으러 답 어딘지 찾아다니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냥 다 못하고 그냥 내고 나옵니다 근데 다 하려면 이제 중급 이상 되려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도 돼 시험장에서 아 이거 답이네 이렇게 왜 이게 지금 문장이 안 끝나고 네 줄 가죠 그러면 그냥 내모하세요 그거 답이니까 그럼 정확합니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는 지금 답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This will be Zelen's first time 처음이야 이번에 쇼핑몰 짓는 게 자 그리고 Unparalleled success 전례 없는 성공을 과거에 누려왔다 이런 내용들 어휘들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tentatively schedule 이런 것도 잠정적으로 일정이 잡혔다 이런 어휘들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단 그 다음 문단에서 Last year 작년이 Seller Construction에게는 최고로 좋은 날이었어요 기록상 그리고 회사의 수익과 그리고 고객들의 명당이 아주 빠른 자 레이트가 아까 뭐랬죠 속도 레이트가 아까 비율이 아니에요 우리나마 비율은 percentage ratio 이런 거고 아주 인사깊은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The business is recently 이런 게 중요한데 왜 부사 중에서 recently 최근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Hosted a reception to celebrate opening is new 새로운 사무실의 지점을 여게 돼요 새로운 회사 지점을 오프닝을 최근에 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All right 자 그 다음 지문을 가면 마지막에서 Use of Zenon being chosen to build a woman's superpower 지금 이 글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했죠 women's superpower를 쌓으려고 선택된 이런 소식이 확실히 Also 자 Oso는 뭐를 추가했을 때 쓰는 거죠 이 테스트가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꼭 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가정법 또는 도치 또는 대명사가 가르치는 경우 특별히 End 다음에 병력을 줘 이런 걸 내야 된다고 방침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야 되는데 7을 만들었어 7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비밀이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답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공식으로 넣었는데 없어 그럼 뭘 추가해야 되냐 그때 쓰는 게 Oso예요 왜? Oso를 넣어야 부드럽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 아 이거 Oso 있으면 이거 답내려고 추가했네 그런 경우가 780%가 넘어요 물론 그냥 인사하다가 Oso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중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Oso는 원래 답이 나올 거를 알켜줘요 이 외에 또 답이 나올 거를 알켜주는 단어들은 인강에서 제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와서 배우시면 확실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Oso increase the value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킬 건데 이렇게 답이 가까워졌는데요 제3의 인물이 중간에 나오면 그것은 답하고 연결이 있거나 아니면 오답을 제거할 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분석가들은 Have even 자 even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인강이나 데뷔 특강에서 말하지만 Oso는 추가 Even은 강조 Only는 제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Accept나 Exclusively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Now 이런 것들은 답이 나올 걸 예고해 주는데 심지어는 언급했는데 인구에 증가해요 얼마만큼 40%만큼 주가가 증가할 것을 말했대요 사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애널리스트 말 믿고 주식하다 다 망한다지만 저도 그랬어요 All right 68번 What is mainly being discussed 이 기사의 주제는 무엇인가 요즘은 ETS가 되게 멋있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멋있는 게 답인데 거기서 C 스퀘어가 확보하다 아 스퀘어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학원에서 어저께 강의를 했었는데 스퀘어는요 안전한 Safe도 되고요 그 기밀사항을 Confidential한 내용을 스퀘어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스테이블하고 똑같은 말도 돼요 안정감 있다 그래서 Emotionally Stable Person 이러면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 이런 말이 되죠 Financially Stable Life 스퀘어 Life 이러면 재정적으로 안정감 있는 생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퀘어는 안정감 있는 이것도 되고요 확보하다 예약하다가도 됩니다 스퀘어가 근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계약을 확보했다 해서 Securing of Business Contract 이거 되죠 왜? 아까 왜 마스 슈퍼모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 글의 주제였죠 그래서 C를 써주면 되는데 이거 참 좋아요 특별히 토익 시험은 어를 조심해야 돼요 어가 있으면 답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 어떤 이란 뜻이죠 어떤 사업권을 닦다 해서 C가 정답이 됩니다 69번에서 What is true about women's superma? 다음 중 맞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이걸 먼저 본다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문의 정확한 사항들을 보고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이죠 최상급 부분 거기에 넣었던 내용이 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나라에서 이런 종류로는 가장 큰 건물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 앞부분에 가장 긴 부분이 최상급이 나오면서 T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번 What has Zernand construction done recently? 자 여기서 최근에 무엇을 했을까? 자 아까 최근에 무엇을 했냐면 새로운 office location을 열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C가 되는데 오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A씨에도 중요한데 이 another라는 말을 쓰죠 또 하나 새로운 걸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business premises 자 premises가 사회지도 되고요 어떤 자기 회사의 부지 이런 거를 business premises 그래서 새로운 지점을 열었기 때문에 이거를 business premise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지점이 하나 더 열렸다 All right 자 71번 What do analysts expect? 아까 뒷부분에서 분석가들이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D인데요 재난 construction 주식이 주가가 rise 상승할 것이다 얘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A 선생님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선생님이 출제자랑 친구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때 출제를 하는 패턴 자체가 이 지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문이 길어지거나 어떤 문법적인 용어를 문법적인 지식을 꼭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단어가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부분에서 답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면 답이 딱딱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C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공식이나 요령 이런 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농부가 되려면 손에 흙이 묻어야 되죠 진짜 토익을 잘 하시려면 영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문들의 내용을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청년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배우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RC 끝내고 이제 LC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배동이가 책임지겠습니다 All right Welcome back 이번에는 LC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C를 우리가 했던 것 100개 다 연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초보자와 그리고 잘하는 사람 두 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듣기가 되는 분들은 요즘 추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요즘 추세는 파트 1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듣고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생각해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LC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하고 비슷한데 운동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축구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걸 계속 구경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구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많이 연습을 해 그러면 축구에 대한 감각을 이기겠죠 LC는 여러분이 자꾸 연습하면서 자기 운동신경이 기억하듯이 절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는 학생분들하고 같이 운동선수 코치처럼 계속 연습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못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었다가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파트 1에서 작년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다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약간 새로운 것들 특별히 웨이딩 이런 거 저번에 시험에도 나왔죠 웨이딩 웨이딩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닙니다 웨이딩이 기다릴 때는 WAIT죠 웨이팅 그런데 여기서는 웨이딩 물에서 해치면서 걷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오답으로 나왔고 답으로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웨이딩 프랍트 올해 초에도 나왔고 제가 인강에서 써주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바이스크 is 프랍트 against the 웨이딩 프랍트가 어디 그어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답으로 또 나왔죠 코일 작년에 네 번 나왔는데요 코일은 칭칭 마른 밧줄 같은 거 이런 걸 코일이라고 코일되어 있다 타이너피 차양막 큰 텐트 답이었고 저번에 그래서 우리 제가 작년 말에 작년 거를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것들을 가지고 인강을 여러분한테 선을 보였는데 거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 인강의 어휘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램프 램프는 경사진 길이죠 그래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 이런 거를 램프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러그 러그는 카페트 같은 거를 러그라고 하죠 원래 이 테스트가 이 알바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인강에서 강조한 어휘들인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을 알고 있어요 파트 1은 모르는 어휘가 하나 생기면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주하고 동사하고 목조가 있을 때 초보자는 명사들 위주로 해서 들어서 생각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리니까 그런데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데요 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의 단어들의 조화가 맞아야지 되는 것이 파트 1의 특징입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 put, take, get 이렇게 이름절 단어가 많아져서 따발 좀 떠는 것 같이 되죠 who to talk to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랑 얘기할지 I don't know who to talk to 이러면 너무 어려워 후딱후딱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put, take, get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름절인데 특별히 뒤에서 p나 k나 t가 나오면 되게 짧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 파트 2는 원어민한 때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말을 막 흐리게 일부러 하기 때문에 이름절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자 요즘 시험은 참 재밌는 게 저도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데 저번 달엔 대신구 종료에서 봤는데 답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심쿵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 봐 창의적이에요 답이 그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자 파트 3는 의외로 첫 세트가 빠르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선제궁금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3는 첫 지문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오케이 파트 3 그리고 어떤 단어는 어떤 질문은 어렵다가 쉬었다가 어렵다가 쉬었다가 이걸 반복해서 하니까 긴장이 됐다가 풀렸다가 긴장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파트 3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도 그런데 7도 그렇고 We're going to start a new campaign 했다가 중간에 Yeah He'll be in charge of the project 이랬다가 마지막에 그 인데버는 인데버가 어떤 일 추진한 일 이런 걸 말하는데 똑같은 말이 되죠 자 요즘 2015년 아주 큰 특징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다중구조와 이중구조 이상 배합이 많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토익시험에서 공항이 나오면 그냥 공항에서 얘기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 시험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항공사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짐이 안 왔어 그래서 항공사에서 연락 왔냐고 호텔 프론트에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왔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늘 저녁에 시상식에 있어서 옷 입을 게 필요한데 지금 짐이 안 오고 어떡하지 고민하니까 프론트에서 그럼 항공사에서 연락 안 오면 내가 렌털샵 소개시켜준대 그럼 거기에서 옷 빌리래 그래서 어딨냐고 그랬더니 시내에 있는데 모르니까 지도준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명사가 유지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지 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중구조야 요즘 시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즘 시험은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 I grew up in the States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For me, English is more comfortable than Korean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 근데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점이 죄송합니다 계속 만점이 제 카페에 오면 성적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난 못해 난 못하나 봐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시험이 이때 수도 변별력 확보라고 이렇게 됩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토익 해결해야지 다음엔 중국어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 Part 4 첫 문장에 집중하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art 4는 한 사람에서 그냥 얘기했는데 처음에 한두 문장에서 길 때 상황을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상황까지 같이 얘기해버리니까 어렵고요 두 번째 긴 문장들이 나오면 중간 부분에 답이 많이 나와요 그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어떤 문장에 나왔어 주전이 나와요 관계대미술이 나와요 그리고 부사절이 나와요 그리고 엔드하고 또 문장도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다가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못 캐치해요 앞에는 처음에 들을 때 캐치를 하는데 맨 뒤에도 캐치를 하는데 중간에 캐치 못하죠 중간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엔드 다음에 답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 나오고 뒤에 어떤 내용 오답 나오고 가운데다 묻을 때 엔드를 쓸 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보기가 짧은 경우에만 문제를 동시에 푼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짧아 A. 월요일, B. 화요일 이런 것들은 동시에 들으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긴 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긴 거는 다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듣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그걸 재해석해 가지고 그 문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문제 중에서 짧은 거 한 두 개는 동시에 푸는데 긴 것들은 다 듣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10번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안 보셨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틀어야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 그림을 본 다음에 답이 무엇인지 파트 1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무엇이 답일까요 ABC 중에서 이 그림하고 정확히 매치되는 것을 한 개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파트 1은 여러분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겠겠지만 제거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ABC 중에서 다 뺀 다음에 남는 거 하나를 답으로 남겨야지 그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 모르는 것들이 답일 때는 그럴 때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지문에서는 Some musicians are performing on a round stage 여기서 round stage가 이거 둥근 모양의 무대 이건 있죠 그래서 이건 있어 그런데 음악가들 없어 없으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음악가 찾아야지 배경이 어디 있나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퍼포밍 이게 결정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A는 여러분이 안 썼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파레트 트레이스 화분에 담긴 나무요 이게 없어 얘도 빼지는데 having flat 놓여있다 center of the stage 이거는 맞죠 무대 가운데 center of the stage 이런 말은 있죠 여기서 이 표현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제거를 하고 C에서 Some people are relaxing on the steps 이게 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 some이 되게 많아요 일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이렇게 말하면 절대적 결념이 아니라 상대적 결념이 답일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relaxing on the steps steps이고요 여기 계단이죠 어떤 사람들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계단에서 relax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거고요 자 T는 water is being sprayed from a fountain 이러면 물이 being sprayed 스프레이 되고 있다 없어 그러니까 얘도 오답이 돼서 답이 C가 되죠 이번 모의고사 파트 1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사실 그보다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두세 개 더 나올 수 있는데 10번 여기서 답이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재해석하는 게 요즘 최근에 가장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해서 He is resting 또는 relaxing 하면 쉬고 있다 앉아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어요 On the edge of the shore 해안가나 호수가 가장자리 이런 어려운 하나 하나 넣어주거나 Statue is sitting 또는 standing on a pedestal pedestal이 받침이야 그래서 받침 위에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있다 앉아있다 서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They are enjoying 또는 admiring the brick structure brick 벽돌로 돼 있는 구조물 자 structure는 건물도 되고 구조물인데 등대 같은 것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자 구조물입니다 근데 벽돌로 된 구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호텔 건물이나 그냥 건물도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감상하고 있을 때 와 멋있다 이럴 때 이런 단어가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길에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 Vehicles are sharing the route 이렇게 되면 차들이 같이 같은 길을 공유하다 사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미국 가서 10년 동안 유학해도 이런 표현 쓰는 거 볼 일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토액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길을 공유하다 차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맥락에서 릴렉싱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특징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파트 1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600강에 700강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적으로는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건 지금 진행형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진행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어휘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번 달 저저번 달 우리 301호 학원 수강생 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 파트 2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이번에 여러분 모의고사 보신 것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요 31번을 들려드릴 테니까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시할 때 선생님 엘시할 때 어디다 눈을 둡니까 눈은 그냥 자기 눈에 있는 거잖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눈인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시험지를 보세요 모를까요 눈은 사실 나랑 같이 있으면 농담입니다 자 31번 내가 답 쓸 때 같이 있으면 된다 그러려고 나 그러면 걸릴 것 같아서 그러지 마세요 저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자 31번 Would you like to discuss the contract now or should we meet after lunch? 자 지금 계약서를 논의할까 아니면 점심 먹고 할까 제가 많은 분들과 강의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선택의 문문에서 틀리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선택의 문문 선택의 문문 좀 쉬운 것 같은데 A or B 이게 선택의 문문이죠 선택의 문문 이렇게 올이 들어가는 것들은 A or B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시간 선택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렇죠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A or B를 물어보면 답으로 A나 B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this afternoon이 바로 after lunch가 되는 거죠 점심 먹고 나면 afternoo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A가 되는 겁니다 시간 선택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 or B 중에서 선택하라고 할 때 C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Do you want to see a movie now or later? 이렇게 말하면 I already did 벌써 봤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제3의 선택 그럴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고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내가 할까 네가 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 어시스텐트한테 부탁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번 문제는 Would you like to discuss the contract now? Or should we meet after lunch? 이랬을 때는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기는 LCR 때 쥐약이야 막 졸려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다 들려고 하지 마시고 Would you 이 부분과 Now 같은 것 after lunch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이거 시간 선택이다 시간 선택으로 가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A 선생님 그거 요령표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이거는 원래 미국 사람이 말할 때도 그렇게 잘 감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문에서 선택 시간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이거 틀렸으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시험장에서 lunch 하나에 꽂혀서 한 단어에 꽂으면 변태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 꽂혀서 야 부페로 하자 이렇게 혼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출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 딱 듣고 어? 이거가 좋겠다 이러시면 거의 다 틀려요 크게 보셔야 돼요 32번은 또 어떤 유형일까 그 다음 문제였죠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무엇이 답이었을까요 32번 자 이게 요즘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이걸 다 통계를 내고 막 연구하고 그럽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끝나고 맨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다 통계는 내는데 근데 질문 아닌 게 제일 어렵고 많이 나옵니다 요즘 safety inspector is almost 질문 아니죠 뭐 질문인 줄 알고 what's your name 이런 거 기다렸는데 어? 무슨 말이야 이거 거의 왔다 이 질문이 아니거든 질문이 아닌 거가 예를 들어 저번 달에는 네 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세 개가 역질문이 답이었어요 오케이 세 개 네 개 중에 세 개 근데 네 개 중에 세 개면 질문이 아닌 거로 말하면 다시 역질문 나오면 그냥 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개 중에 세 개는 너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70점 맞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safety inspection is almost here 이렇게 말했는데 답이 여기서 에그덩 힘이 누구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럼 내 사무소에 오라고 그래 해서 답이 에게 되겠죠 원래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죽두밥도 아니다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A 쓰는 거예요 원래 A씨는 어려울 때 A가 답이 많습니다 B는 I think the inspector was a success 인스펙터 인스펙션 이랬는데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유사한 발음이나 같은 단어 나오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답인 경우는 삼진 문제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제거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거 질문이야 아니죠 장소죠 거의 왔다 이렇게 냈는데 시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C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언제 써요 C는 횐진문에서 답이니까 안 되죠 역진문이 답이 많다 이게 맞고요 명사보다 동사 위주로 들어야 돼요 It's almost here 거의 왔어 그럼 들리라 이렇게 명사보다 동사 위주로 들어야지 2를 파트 2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지금 이 답이 그러면 된 이게 생략되고 Tell him to stop by my office 그 다음에 도착할 때 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시험은 이 대화가 흐름이 부드럽긴 한데 생략된 게 너무 많고 내포돼서 그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만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또 듣고 싶으면 비하인드 해갖고 아까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자 33번이 원래 통상적으로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독일어로 바뀌는데 원래 시험에서 이제 3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number 33 You heard about Anthony's transfer to the working office didn't you? A The sales department B No, when does he leave? C I'll send it to you by tomorrow Okay 자 이거 들리는 사람은 이게 문제 풀 때 푸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잡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 heard about Anthony 자 제3의 인물이 언급이 됐어요 transfer가 명세할 때 전근이죠 이 transfer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transfer는 전근 송금 이체 환승 또는 전화연결 이런 뜻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working office라는 대로 전근한다는 걸 들었냐 해서 자 여기서 office 나오고 막 그러니까 sales department 이런 거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부가의 문이라고 부가의 문은 그렇지? 아니니? 이런 식으로 뒤에 토를 달은 거죠 이때 답변의 yes 너가 있거나 내포됩니다 두 번째 답변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다른 대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 Anthony가 전근 간다며 이렇게 말했더니 No 이게 답이에요 아니 자 그 다음에 When does he live? 언제 떠나니?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너는 너 들었지? 여기에 대한 답이고요 아 너 들었지? 안 들었어 그러면 어? 전근 간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언제 떠나니? 이렇게 다른 질문을 또 해버렸죠 그러니까 꼭 다른 내용 같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정답이 B가 됩니다 All right C는 I'll send it to you by tomorrow 내일까지 보내줄게 이랬는데 이 때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대명사가 답변에 나오면 질문에 가르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he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때는 없어서 오답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들릴 때 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습할 때 미리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You heard about Anthony's transport to the working office didn't you? 이랬는데 여기서 No 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 추가하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해하면 이건 쉬울 수가 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부가의 문문이다 그냥 Yes, No 이런 거 쓰세요 어? 맞추황 이리 높다고 오케이 자 뒤에 가서 한 판 더 어려워집니다 37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week-long convention A No, it's in August B Maybe the following week C That's good to hear All right 자 지문을 보면 This is a week-long vacation 이것이 이번에는 일주일 길이의 convention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 원래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그냥 빨리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이번 컨벤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C 어? 그거 좋은 소식이다 해서 답이 되어버립니다 자 A는 아니야 8월이야 이랬는데요 week가 나오니까 괜히 long 기간 같고 8월 이러면 함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ek 똑같은 단어 나오는 거 아까 내가 피하라고 그랬죠 답이 거기서 C가 되는데 질문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이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이번에는 컨벤처는 일주일이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C를 쓰는 거죠 원래 답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름절자리가 많은 게 좋아요 August following 이런 긴 단어보다는 That's good to hear 이런 거 좋은 소식이군 That's what I heard too 나도 그렇게 들었어 또는 Oh, I didn't know that 난 몰랐어 또는 I should tell the rest 나머지 얘기 알려줘야지 또는 Let's double tick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아니면 Who told you that 누가 그래 이런 것들 지금 이 표현들을 보면 전부 이름절과 아주 이상적인 듣다 말하다 알다 이런 거죠 이런 것만 나오면서 짧은 게 답일 때가 더 많은 거죠 37번은 그래서 C 이걸 써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거 맞추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거하고 제거하고 C로 가주는 거예요 All right 자 38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38 Let's ask Tristan to lend a hand on this marketing proposal A I'll lend you it when I'm done B The market is closed today C Yes, he has some good ideas Okay 자 이번에 Let's라고 시작했죠 Let's go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제안 제안을 할 때는 Let's 또는 Why don't we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에요 파트 2는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분의 특징을 알고 연습을 그 유형별로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 Let's 같은 거 나오면 Okay Yes Sorry Thanks But 이런 식으로 That's a great idea 이거 아주 잘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Tristan에게 랜더 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말로 손을 빌려주다 라는 뜻이 아니라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랜더가 빌려주다죠 그런데 도와주다 자 마케팅 프로포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답이 C Yes 그렇게 하자 He had some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뒤에 추가한 내용으로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는 I'll lend you when I'm done 똑같은 단어 나왔죠 똑같은 단어 피한다고 그랬어요 나가 끝나면 너한테 빌려줄게 자 B The market is closed today 이거 마케팅 마켓 똑같은 단어죠 오늘 시장 문 닫았어 이런 거는 안 되고 C를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OK Yes 이런 걸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내용이 맞으니까 C로 가지고 거기다가 같은 단어들은 피한다는 것 이것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All right 자 이번에는 3를 보겠는데요 3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텐데 듣기 전에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이건 쉬워 주제니까 첫 문제는 원래 주제 누구냐 사람 또는 장소를 물어봐요 자 두 번째 지문 여기서 Women want to know 이 want가 나오면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지문 What does the man intend to do tomorrow? 자 tomorrow 동그라미하고 남자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동그라미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보기를 미리 보지 않았죠 보기 미리 보면 여러분한테 손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아닌 거 세 개를 가지고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하려면 중간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미리 보기를 안 보고 듣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보기에서 골라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question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Miss Easton This is Richard Cartwright calling from Davis Media Corporation We spoke previously about my company holding its anniversary party at your hotel Oh yes Hello Mr Cartwright thanks for calling back so soon did you make a decision about the decorations and menus that you might be interested in Yes I discussed the matter with my manager and we have some good ideas However we'd like to get together with you in person to discuss things further We're planning to stop by your hotel tomorrow afternoon at around 4 if that's OK with you Sure that's no problem I'll be free at that time Just ask for me at the front desk once you arrive Number 65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Number 66 What does the woman want to know? Number 67 What does the man intend to do tomorrow? OK 자 질문을 보시겠는데요 처음에 Hi Mrs. Easton This is Richard Cartwright calling from Davis Media Corporation 소개를 했고 전화를 했습니다 We spoke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다 무엇에 대해서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서 파티를 다른 말로 뭐라고 Celebration 아니면 event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처음 앞부분은 항상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 여자가 말합니다 Did you make a decision about the decorations and menus that you might be interested in? 이렇게 해서 장식 가구 메뉴에 대한 결정했냐고 물어봐요 자 이때 남자가 Yes I discussed the matter with my manager 매니저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데 However가 나오면 한 3초 정도 있다가 답이 나올 때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Stop by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들릴 거래요 언제? 내일 오케이 자 그래서 여자가 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65번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자 아까 Anniversary party Celebration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C 이게 다른 말로 바꿔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C 이 celebration을 준비한다 얘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출장을 계획하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새로운 회사를 런칭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시험에 지금 방금 들은 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보기들을 미리 봤다면 잠 못해서 글로 눈이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들었다면 파트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C 이걸 써주는 겁니다 자 66번 What does the woman want to know? 자 아까 내가 여자를 동그라미하고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가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너 결정을 내렸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Make a decision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ndicate preference 이게 요즘 처음에 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다 또는 추가 정보를 얻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가는데 얘가 그런 추상적인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ll right 자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보단 추상적으로 갈 때가 더 많아요 All right 67번 아까 이제 내일 뭐 할 거다? 들릴 거다 Stop by, drive by 이걸 다른 말로 Visit 그리고 호텔에 들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그 사람의 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 호텔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D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직장으로 간다 자 왜 토익 시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그것은 바로 영어를 테스트해서 그걸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답에도 또 같은 단어를 넣으면 그냥 맺히만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이해하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서 답을 써준다는 것을 파트 3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문제를 미리 보는데 보기는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풀다가 보기가 보였어 그런데 들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절대 눈 감고 해라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All right 자 이번에는 파트 4 질문 중에서 뒤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같이 보겠는데 95번에서 What is the purpose? 이건 주제죠 첫 번째 문제는 별로 미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짧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96번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did? 자 did가 중요합니다 과거 시에 George Doyle 나올 거죠 최근에 뭐 했냐 최근에 뭐 했냐 과거 시가 나오면 이것은 지문을 둘로 나눴을 때 반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에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97번 What topic will Mr. Lowell discuss? 여기서 미래니까 뒤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자 이때 미래 시제로 이 사람이 뭘 얘기한다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있는 걸 미리 다 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들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가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questions 95-97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 have gathered you all here today because I'd like you all to personally welcome George Lowell to our company George is joining us from our largest competitor Zylo Foods Incorporated where he oversaw all projects in the advertisement department he just relocated to San Francisco and starting next week he will be taking charge of our recently expanded marketing division here after I finish introducing him to you he will talk about his goals of strengthening our market share through aggressive online advertising and improvements to our website now please join me in welcoming George to Rise and Snack Corporation number 95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eting number 96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did George Lowell recently do number 97 what topic will Mr. Lowell discuss All right 자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Part 4에서 I've gathered you all here 여러분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George Lowell이라는 사람을 환영한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경쟁사에서 이 회사로 스카트에서 왔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oversea 관리했던 경쟁사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Just 그가 방금 샌프리스스코로 이사를 했고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최근에 확장된 마케팅 부서를 맡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샌프리스스코에 이사와서 마케팅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할 건데 마지막 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무엇을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 세 가지를 잡은 다음에 문제를 보면 95번 이 미팅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 회의 주제는 초반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를 새 식구를 소개하는 건데 이거를 New Employment New Edition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New Colleagu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료 어려운 게 이거예요 Get acquainted with 이 부분 얘가 친해지다 익숙해지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요즘 시험을 보면 파트 3, 4에서 답이 의도적으로 약간 어려운 즉 파트 5나 6에서 테스트할 만한 그런 표현들을 답에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표현 Get acquainted with 또는 become familiar 또는 get familiar with 익숙해지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답이 B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죠 All right 자 그리고 96번 이 화자에 따르면 What did 아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엇을 했을까 이러면 너무 뒤로 가지 않고 답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아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 왔다고 그랬죠 최근에 그래서 C를 씁니다 Move가 이사 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Relocate Move 똑같은 말인데 샌프란시스코 란 말 또 쓰면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Another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 계속 한두 번씩은 그런데요 Another 또는 Different 또는 Additional 이 나올 때 답이 많습니다 한두 번씩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파리로 전근한다 이러면 Move to another city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Semantic View 의미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단어들 Information 정보 어떤 사람한테 뭘 물어봐 몇 시에 오냐 그럼 정보를 물어보는 거고요 서류를 팩스해라 그러면 Document 또는 아까처럼 Colleague 같은 회사 동료를 Coworker 또는 Colleague 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4를 풀다가 또는 3를 풀다가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회사면 이게 Colleague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바꾸려는 Part 4의 3, 4의 특징상 답이 많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All right 자 그 다음 97번 문제를 보면 What topic will Mr. Lowell discuss Mr. Lowell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 다룰 것인가 해서 정답이 D가 되는데요 아까 온라인 웹사이트 인터넷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특별히 선택을 했냐면 요즘 시험에 항상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 관련된 표현이죠 특별히 Download, Upload 이런 표현들 Upload가 사진 같은 걸 업로드한다고 그러죠 Scroll up, Scroll down 하시고 이게 Part 2에서 저번 달에 오답이 했지만 나왔고 Text messaging Blog 또는 Online questionnaire 또는 Resetting the password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는 Customer Testimonial이 나왔어요 고객들의 후기 테스티모니어 이것도 후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명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이 해주시는 좋은 후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담 해서 테스티모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All righ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rt 1부터 시간상 1,2,3,4에서 중요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 L씨는 역시 그러나 잘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들리면 무난하게 455 이상은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ll right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동사 문제들은 1형식과 3형식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형식과 3형식이 많이 옛날에 나왔었는데 아까 첫 문제부터 보셨듯이 2형식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5형식이 3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공부하실 때 즉 동사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2,4,5형식까지 같이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만 구분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다 3형식으로 치자 이러시면 안됩니다 형식이 4,5형식도 같이 구분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이 4,5형식에 대한 정보는 제 카페에도 있고 우리 와이펜 클래스 인강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컬러케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유행을 해요 즉 어울리는 단어들을 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과 평화 이렇게 많이 쓰는 말들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되게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아주 쉬운 문제들만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여러분이 왜 이 두 배합이 가능한지 모르는데 그걸 암기식 찍힐수록 외우는 거는 대비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쉬운 전치사나 명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위해서 창의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쉬운 시프트가 올해 세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전환하다도 되지만 교대 근무 시간이란 말인데 교대 근무 시간으로 두 번 나오고 전환하다도 한 번 동사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엘시에서 접하는 단어들 오늘 접했던 메뉴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잘 주목해서 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 강의실입니다 360석의 YBM E4U 종료인데 여러분 오시면 평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속성 그래서 실력 기반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식 유형 또는 기술 토익은 기술이다 이런 말 유행시키면 안 됩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 이런 식으로 가시면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후회를 하십니다 반드시 아니면 그냥 영어는 어렵다고 착각하십니다 영어는 제대로 알면 실력과 응용을 키워서 가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의어라고 쓰이고 열거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은데요 무료 강의들 보면 그런데 동의어가 사실은 동의어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구분하려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올 수 있다고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6층에 스터디하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수학생분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제가 배에 나온 사람이 접니다 제가 여태까지 데뷔 강의를 우리 왈벤 클래스 통해서 찍고 그리고 후기 강의도 제 연구소에서 찍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모의토익을 공부한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이 처한 지방이든 여러분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